안녕 이쁜씨들 수빈이에요. 오늘은 간단하게 근황 얘기해보려고 하는 브이로그에요. 먼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바꿨는데요. 이제 그냥 헬로우 수빈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그때그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브이로그처럼 많이 올라오니까 자주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K-러그라는 K-뷰티를 다루는 사이트에 저도 모르게 소개가 되었더라구요. 스킨케어 루틴과 메이크업 룩에 대해서 소개되었는데 저에 대해서 깨알같이 많이 알고 계셔서 진짜 놀랐어요. 전화로 얼마 전에 간단하게 인터뷰도 했는데요. 고마워요. K-러그 그리고 요즘 이니스프리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고 있어요. 평소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보지만 이니스프리 제품들 중 특히 아끼는 아이템들이 참 많아요. 사랑스러운 감성으로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. 아직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곧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 때까지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엔 너무 보고 싶은 버지니아 얘기 뉴욕에서 한국에 다큐멘터리 촬영차 여행왔던 멋진 친구예요.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구독했다고 하는데 정말 오래 안 사이처럼 신기하게 둘이 너무 잘 맞아서 있는 동안 4번이나 같이 만났어요. 지적이면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다 가진 친구예요. 한국이 처음인데도 저보다 더 서울의 예쁘고 멋진 곳들을 많이 알더라고요. 뷰티에 대한 취향도 정말 똑같고요. 가기 전 마지막 날에 북촌에 있는 버지니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면서 밤에 길모어 걸 수도 보고 마지막 아침도 같이 먹었어요. 벌써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. 버지니아와 쇼핑한 제품들로 하는 튜토리얼 영상도 진짜 재미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요즘 갔던 신제품 행사들 사실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행사 가는 게 항상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눈호강 할 만한 제품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헤라 가을 한정 콜라보 제품들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제품들 나와서 구경하고 왔어요. 특히 픽스 올 쿠션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. 앞면은 쿠션인데 뒤로 살짝 돌려보면 하이라이터와 립앤 치크가 숨겨져 있어요.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파우치 짐이 확 줄겠죠. 그리고 로즈홀릭 샤인 새로운 색상들도 살펴봤는데 아티스트 분이 골라주신 것 중에 버건디 발라봤어요. 블랙 로즈를 안쪽에 깔고 시크릿 버건디로 스머지 했는데 저 블랙 로즈 색상도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. 색상들이 하나같이 한국인 피부에 착 붙게 잘 나왔어요. 보여드리고 싶은 새로운 제품들도 참 많고 요즘 제가 푹 빠진 레트로한 룩들도 많이 촬영하고 있어요. 구독하고 더 같이 함께 예뻐져요. 안녕!